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문성공계 전주 최씨는 문열공계 전주 최씨하고 가문을 합친다고 몇 번의 회의를 하고 뭐 그 프로젝트를 막 몇십년간 수행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책임자로서 일했던 감찰공 최세영 이분이 그 작업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모아진 단자를 정리를 해서 이 강의보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강의보에 의해서 문성공계 전주 최씨가 분리되고 그 바운드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강의보에 대해서 네 번에 나누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보는 가장 처음으로 만든 대동보, 한권으로 만들어진 대동보다 해서 초성일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이 강의보라는 이름은 제가 그 뒤에 나오는 걸융보, 가경보, 광무보 이런 것들하고 부르는 이름의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강의보라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전주 최씨 가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초성일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시를 강의보라고 한글로 쓰고 뒤에 한문은 초성일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대개 전주 최씨 가문에서는 다 초성일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게 1686년에 발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족보들 중에서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렇게 늦은 족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보는 1686년에 만들어졌는데 문성경의 전주 최씨의 최초의 대동보예요. 대동보라는 얘기는 시조 이하 모든 팔을 망라한 족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강의보가 나옴으로 해서 문성경의 전주 최씨가 여기까지다 하는 바운더리가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중랑장공파의 13세 감찰공 최세영 이분이 발행을 했죠. 그런데 이건 서울사 발행됐기 때문에 경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족보나 다른 문헌 글에 적힌 데서는 초성일권 그렇게 안 적혀 있고 경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보 그러니까 문헌에서의 이름은 이게 강의보도 아니고 초성일권도 아니고 경보예요. 그런데 이제 전주 최씨 가문에서는 처음 한군으로 만들었다 해서 초성일권 이렇게 부르죠. 보통 사람들이 말로 할 때는 초성일권이고 문헌에서는 경보예요. 강의보를 발행한 배경을 살펴보면 고려말 조선초에 월당공 가성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뿌리로 이 강의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열공계 가문에서 1567년에 전라감사 최홍한이 전주에서 이중경보를 발행했어요. 이게 2권 두 책으로 되어 있죠. 한 책은 문헌, 한 책은 자손록 해서 두 책으로 만들어진 족보를 만들었어요.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요. 최홍한이 윤경보를 만들면서 전주 최씨들이 다 단자를 막 제출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정공 후속만 딱 추렸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낸 거야. 그런데 이제 문성공계 가문에서도 단자를 제출한 거죠. 자기도 이제 같은 전주 최씨 그때는 한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단자를 제출했는데 딱 받아보고 문정공 후손이 아니면 다 이제 빼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경복이라고 최홍한이 지은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자손록에는 완산군, 완산군이 누구냐면 체제, 문정공은 말하는 후손 삼계파 완산군 후손 삼계파라는 게 체사미, 체덕성, 체유경 그러니까 체제의 아들 세 분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평도공 후손 육계파 단자만 추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계파라는 거는 현재 문열공계를 구성하고 있는 육계파 그러니까 한성판륜공파에서부터 간무공파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임진왜란 직전에 문성경의 족보고를 만든 걸로 추정이 돼요. 제가 왜 그리 추정을 하느냐 하면 이 월단공과 하성도 제가 추정하는 건데 강의보 자손록을 분석해보면 대개 5세, 6세까지 하고 그 밑에 7세 이쪽하고 층하가 이렇게 단층이죠. 단층이 그 얘기는 5세, 6세까지 정리된 뭔가에 문헌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저는 월단공과 하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세, 13세에 가서 또 이렇게 층이 져요. 그런데 이 층이 12세, 13세에서 나는 층이 단순히 윤경보를 넣은 단자 이 단자를 다 모아서 강의보이라가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단자들을 모아서 누군가가 족보로 만든 것이었는지는 확건할 수는 없어요. 확건할 수는 없는데 그 단자의 크기가 상당히 큰 걸로 봐서는 그냥 제출한 단자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모아서 정리를 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고려 말 조선초에 월단공과 하성으로 한 번 이렇게 정리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윤경보를 만들 이 무렵에 한 번 다시 정리가 됐었던 것을 최종적으로 강의보로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순록을 분석해 볼 때 단차가 층하가 지는 거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임지나란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동보를 추진을 해요.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1638년 인조 16년에 대전통학사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이 모임에는 화순채 씨가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요. 이 모임에 소집도 화순채 씨가 나서서 하고 해가지고 화순채 씨가 활동을 했는데 이 동학사가 지금 계룡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전 이북에 사는 문열공계 그리고 대전 이남에 사는 문성공계 이 두 가문의 집성촌의 중간쯤이 대전동학사예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 거죠. 지난 무인년 1638년 겨울에 호중 호중이란 건 충청도를 말하는 거예요. 동학사에서 만나서 종중 회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문성공계와 문열공계 그리고 화순채 씨가 참석했는데 사실은 화순채 씨가 오히려 주도를 했어요. 그게 기록이 있어요. 강의보, 변호고증, 그것도 최세형이 쓴 글인데 여기 보면 대전 계룡산 동학사에서 열린 1638년 종중회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기를 최 씨의 조상이 전주에서 나왔다고 전화하게 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로다. 그 중에 한파가 혹시 화순채수로 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주목사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개네가 하나 있다. 해주목사는 최영유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문의 최 백속 이분이 화순채 씨로서 해주목사 최영유의 10세손 여기 보면 최해주 10세손 최택세 문성공개 전체시 대호군 최용각의 10세손 두 분께서 간절한 정성공개 여기도 보면 대호군 10세손 널리 옛날 문헌을 모으고 새로운 정보를 조사하여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여 족보의 초고를 만든 다음 우리 가문 일가들을 대전 기룡산에 있는 동학사에 불러 모아 족보를 다듬도록 일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화순채 씨가 회의에 참석만 한 게 아니고 그 회의를 주도를 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주채 씨라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변호고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고정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소목 이 소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문 내에서의 위상 그러니까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이냐 누가 삼촌이고 누가 조카냐 이 얘기인데 그걸 놓고 논쟁을 벌리다가 결국 결론을 못 냈는데 일부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동학사에 모여서 누가 내가 종가라고 내가 종손이라고 서로 싸워만 벌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 소목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록에 있는 거예요 서문에 보면 옛날 고문에서부터 지금의 다양한 정보까지 널리 자료를 모으고 수집해서 연구를 하되 소목의 순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종종의 도타운 화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니 소목의 순서에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이냐 이 얘기예요 오직 증거가 확실한 것만 믿어야 할 것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한두 마디 헛둔 말에 회녹돼서야 되겠는가 아직도 이제 문성공개하고 문열공개를 합쳐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세계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한 감찰공 최세영 이분이 대충대충해서 넘어가는 분이었으면 통합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워낙 깐깐하게 따지는 분이었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게 된 거죠 소목의 문제 보면 소목이 뭐냐면 사단 사단의 신주를 모시는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순서로 신주를 배치하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사단에는 주벽이 있어요 주벽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벽의 기준으로 볼 때 왼쪽 주벽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소 오른쪽이 목이에요 그래서 주벽이 가장 높은 서열이고 그 다음에 소가 두 번째 서열이고 목이 세 번째 서열이에요 그 다음 몇 분이 더 있으면 소목을 다시 해서 사위, 오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목을 따진다는 얘기는 누가 종손이냐 이걸 따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문성공이 문정공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아주 어때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죠 문정공이 전서공의 눈뚱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아요 자기 아버지하고도 그런데 문성공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문성공이 빨라 그런데 근거문원이 문정공 묘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정공 묘비문을 가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라 문성공이 종가라 서로 종가라 그랬다 이런 얘기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당시로서는 중요한 요소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꽤 중요한 논쟁 요소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 강의보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강의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